네, 안녕하십니까. 허재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우빈아입니다. 네, 치과를 교환할 때 우리 원장님들께서 고려하는 장비 무엇일까요?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는요. 치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 것은 물론이고 또 고가인데다가 한 번 장만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의 선택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 주변 평판, 내구성, 편의성, 사고관리 시스템, 여기에 가격까지. 네, 이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K3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이 K3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부품들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독일의 카보사, 일본의 나카니시사의 고성능 공기압축식 또는 전동식 치과용 핸드피스를 채택했습니다. 이렇듯이 우수한 부품은 물론이고요. 비주얼까지 놓치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곡선미를 강조한 부드럽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치과 인테리어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제품이 K3인데요. 일단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눈이 한번 가실 겁니다. 굿디자인 어워드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디자인이라서 들여놓으시면 마음에 드실 거고요. 또한 제품의 색깔도 브라운, 다크블루, 레드 등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의 치과 분위기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고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K3는 사용자를 고려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사용자의 편안한 진료 환경에 도움을 주는 K3. 먼저 원장님들의 주 그라운드인 이 닥터 테이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치과 진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이 핸드피스일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K3는 어떤 핸드피스를 쓸까요? K3의 핸드피스는 독일의 카보, 일본의 나카니시의 제품을 채택했습니다. 이 카보 핸드피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연 이 버의 흔들림이 적어서 안정적인 진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치과 진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K3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피스는 공기압축식 그리고 전동식 중에 원하시는 사양을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압축식 치과용 핸드피스는 최대 40만 RPM까지 구동이 돼서 절삭력이 우수하고 회전축이 안정돼서 마진 형성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강한 파워를 원하신다면 전동식 핸드피스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동식 핸드피스는 최대 4만 RPM의 5배속 속도 전달이 가능하고 속도 전달 1대 5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RPM을 단계별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토크값을 유지해서 빠르고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진료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기능. 이 조작 버튼부에 있는 메모리 버튼입니다. 원장님들마다 본인이 자주 쓰는 진료 포지션이나 기능들이 있으시죠. 마치 자동차에 즐겨 듣는 라디오 주파수를 몇 가지 설정해 놓으시는 것처럼 진료 시에 자주 쓰는 진료 위치를 기억시켜 놓고 버튼 하나로 편하게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가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되는 거죠. 또한 K3는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4.3인치 풀칼라 LCD 화면을 채택했습니다. 의자 작동 상태나 또는 기구류 작동 같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구와 재료를 넉넉하게 거치할 수 있는 테이블. 여기에는요. 지금 이렇게 실리콘 패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편의성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요. 환자의 입장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에서 진료용 의자는요. 환자들이 치과에 있는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이 K3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생과 편의를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K3는 효율적인 진료 포지셔닝을 위해서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를 적합하게 설계를 해놨고요. 또한 승하강 방식을 편리하게 해서 진료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설명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한번 허재님을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환자분. 일단 K3 체어는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깨, 허리, 그리고 엉덩이 등 체어와 닿는 신체 부위의 면적이 넓고요. 그러다 보니 하중이 골고루 분산돼서 편안함을 느끼시는 겁니다. 백레스트요. 당연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일단 구축. 자,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헤드레스트 부분은요. 이관절 헤드레스트로 상악, 하악 진료 시에 편안하게 헤드레스트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는 앞으로 환자분의 목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장님의 진료에 따라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가 머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편안한 진료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상악, 개폐 방식의 암레스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체어에 오르고 내리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상하, 개폐 방식이라서 이거 편리해요. 네, 오르내릴 때도 불편함이 적도록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손을 모두 환자의 진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 치과에서는요.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장치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바로 푸트 컨트롤러인데요. K3의 푸트 컨트롤러는 무게중심이 하단부에 있어서 밀림 현상이 적습니다. 그리고 발거리가 있거든요. 진료 보시다가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 굉장히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푸트 컨트롤러의 형태는 레버 방식과 조이스틱 방식이 있는데요. 원장님들이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셔서 편리하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덴탈라이트도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K3의 덴탈라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K3 덴탈라이트의 장점은 조도가 자연광과 가까운 4만 5천 럭스로서 의사의 눈 피로 감소에 도움이 되고요. 빛의 조사 폭이 넓어서 정밀한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밝기는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그리고 청색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는 블루컷 기능이 있어서 조기 경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료의 효율성은 물론 편의성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글러브를 끼고 진료를 하는 동안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장비에 손을 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K3는 손을 대지 않고도 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는 무접촉 센서가 탑재가 돼 있어서 편리함과 위생성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이외에도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원장님들이 진료를 할 때 필요한 기구들은 대부분이 닥터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럼요. 닥터 테이블이 진료하기 편한 자리에 위치한다면 진료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닥터 테이블 조작 판넬을 지지해주고 상, 하, 좌우로 이동이 편리하게 해주는 테이블 밸런스 암이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 편리한 카트 타입도 있어서 진료 공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K3는요. 진료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석션 그리고 쓰리웨이 시린지. 이게 사실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손목에 무리가 덜 가도록 가볍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조작 패널을 보시면 포지션 메모리 기능부터 타구대 물 분사 및 세척, 그리고 라이트 온오프 기능을 탑재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위생적이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이쪽 보시면 분리형 타구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깊이가 깊죠. 깊이가 깊은 타원형 모양으로 제작을 해서 가그레기나 침이 잘 튀지 않아요. 심지어 분리가 가능하니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K3의 유니트는요. 바닥 고정 타입입니다. 안정성이 높겠죠. 그리고 배관이 겉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깔끔한 진료 환경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의료기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바로 위생일 겁니다. K3 역시도 위생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관 세척이에요. 중요하죠. 네, K3의 수관 세척 시스템은요. 위생관리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잘 사용하던 이 치과 진료 장치 및 의자가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의료기기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환자들의 진료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때문에 치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를 선택하실 때는요. AS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3를 만든 회사인 오스템 임플란트는요. 전국에 AS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높은 숙련도를 가진 80여 명의 AS 전담 직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수 24시간 이내에 방문하고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신속하게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 적극적인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K3. 오스템 임플란트는 좋은 제품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저희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